인물이야기 무식한 시험관의 현명한 꾀 이문원이 홍문관 교리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일입니다. 정조임금은 과거 시행을 앞두고 팔도에 파견할 경시관 문제로 고심에 빠졌습니다. 경시관은 3년마다 지방에서 과거를 치를 때 서울에서 파견하는 시험관을 이루는 말이며 응시자 선정에 있어서 절대적 권한을 가진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정조는 이문원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인재를 뽑으려면 향시부터 공정해야 하는데 지금 홍문관에는 그런 인물이 드물구려 그대는 과인 마음을 알겠지만 그를 잘하지 못해 보낼 수 없으니 참 딱한 노릇이요. 이런 한탄을 들은 이문원은 송구스럽다면서도 다음과 같이 아뢰였습니다. 만약 하명하신다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공정하게 인재를 뽑아 전하의 뜻을 받들게 싸웁니다. 그러자 정조는 빙글에 미소지우며 이문원을 전라도 경시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나름 이문원을 믿는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홍문관 관리들은 아무리 기지가 있더라도 그를 모르는 사람이 어찌 글 잘 짓는 사람을 고르겠냐며 귀에서 코 숨치고 수근거렸습니다. 또한 이문원의 경시관으로 온다는 소문이 퍼지자 전라도 각 고울 수령들은 한몫 잡으려 들떴습니다. 이문원의 부족한 한문 지식은 관리들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진 까닭에 수령들은 이 기회의 응시자로부터 뇌물을 받을 생각에 잔뜩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원래 향시는 경시관 아래에 지방수령 중 부시관 3시관을 뽑아 세 사람이 주관하여 시험을 치렀습니다. 따라서 탐욕스러운 지방수령은 이때 술술을 써서 톡톡히 챙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문원은 전주에 도착하여 관찰사를 만나본 후 공론에 따라 영암 군수를 부시관, 옥과 형감을 3시관으로 뽑고 시험장을 나주로 결정했습니다. 곧바로 나주에 도착한 이문원은 부시관과 3시관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나처럼 글도 모르는 사람을 경시관으로 임명할 때는 가서 호강 좀 하고 오라는 뜻이 아니겠소. 이문원은 그러면서 시험에 관한 일체를 이들에게 이림하고 자신은 술이나 실컷 마시며 즐기고 돌아가겠노라 말했습니다. 두 시관은 겉으로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럼 자신들이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노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초시가 시행된 날 경시관은 정말로 시장에 나타나지도 않고 기생집에서 술을 마시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여부 시간과 3시간이 과거를 주관했습니다. 시험 다음 날 나주 목사가 경시관을 위해 베푸는 연회에 두 시간도 참석해 경시관에게 시험 경과를 보고하고 그들이 뽑아 봉한 글장 위에 경시관 신 이문원 금봉이라 수고는 수교를 요청했습니다. 이문원은 그것을 받아 술상 옆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동관 내들 수고 많이 하셨소 글 모르는 나 대신 애써주니 그저 고마울 뿐이여 오늘은 나주 목사께서 이렇게 잘 차려주셨으니 술이나 질탕 마시며 풍치있게 한번 놀아 봅시다. 이문원은 과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꺼내지 않은 채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음주를 즐기다가 연회가 끝나 헤어질 무렵 두 시간의 소매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동관 내들 부탁이 하나 있소 돌아가신 선친 음덕으로 나는 이렇게 실수했소만 내 아들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오 내가 그를 배우지 못한 일이 이렇게 한이 될 줄 몰랐소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번에 낙복지 중에서 쓸만한 것을 가려 가져가면 아들들 과문 공부에 도움이 될 듯 싶소 내일 내가 한턱낼 터이니 와서 몇 개 뽑아주시구려 낙복지는 과거에 떨어진 사람의 답안지이고 과문은 문과 과거에 보이는 여러가지 문체를 이루는 말입니다. 그것으로 아들들을 공부시키겠다는 말이었으므로 두 시간은 그러겠노라 약속했습니다. 이튿날 두 시간이 객관에 도착하니 아담한 술상이 차려져 있고 이문원 옆에는 낙복지들이 여기저기 널려져 있었습니다. 이문원은 두 시간을 반기며 말했습니다. 이문원이 나름대로 골라놓은 50장쯤 되는 낙복지를 가리키자 두 시간은 다시금 살펴보면서 그 중 잘된 것만 속속 뽑아 몇 장을 가렸습니다. 그러자 이문원은 이 두 시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금 뽑아낸 글들은 모두 괜찮은 것이요? 그에 대해 두 시간은 말하길 떨어지기는 했으나 모두 훌륭하고 급제감보다 더 나은 것도 많다면서 아드님의 과문 공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문원은 전날 받은 봉투 속에 있던 글장들을 전부 꺼내고 방금 고른 글장들을 넣고 봉하면서 말했습니다. 과거 시험이란 원래 잘 지은 글을 뽑는 것이니 이것들을 급제로 정합시다. 뜻밖의 상황에 두 시간은 당황해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는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문원이 이어 잘 지은 글을 제쳐두고 잘못 지은 글을 뽑을 수는 없지 않냐고 말하자 한 시간이 용기를 내어 재선정은 불공스러운 일이 아니냐며 조심스럽게 반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이문원은 정색하며 잘못된 것을 고치는 일이야말로 공정한 초사라고 반박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인재를 뽑는 일이 우리 직분 아니요 잘못 지은 글을 뽑는 것은 곧 상감을 속이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이쯤 되자 두 시간은 어찌할 도리가 없어 그저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문원은 새로 뽑은 글 봉투 위에 수교를 했고 두 시간은 무한하여 어쩔 줄 몰랐습니다. 상관이 무식하다며 얕잡아 보고 방심했다가 일격을 맞은 셈이었으니까요. 이문원은 다음 날 서울로 돌아와 호바운 글을 임금에게 올렸습니다. 정전은 봉투를 떼어 하나하나 글장을 살펴보더니 우수한 글이 많음을 확인하고 감탄했습니다. 다른 도의 경시관에게 비길바가 아니었으므로 정전은 크게 기뻐하면서 의심스러운 얼굴로 이문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글도 모르는 타에 무슨 재주로 이런 좋은 글들을 뽑았어? 이문원은 사실을 하나도 빼지 않고 일일이 아래니 정전은 영상에서 내려와 그의 등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과연 명시관이요? 마음이 곧지 못하면 글 잘하는 사람이 무슨 소용 있겠소? 명문장이더라도 뇌물을 주고 뽑힌 급제자라면 선정을 베풀리 없다는 뜻의 말이었습니다. 정조가 만면에 만족감을 드러내자 이문원은 임무완수를 속으로 자축했습니다. 이문원은 영의정을 지낸 이천보의 아들인데 이천보는 영조 37년 장원세자의 평양으로 놀러간 사건에 대하여 임금에게 세자의 허물을 용서해달라는 단원 유서를 남기고 세자 사로서 책임을 지겠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뒤 장원세자가 귀주에 갇혀 죽었고 15년이 지나 장원세자 아들인 정조가 등극했습니다. 정조는 아버지 장원세자를 위하여 목숨 바친 이천보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그 아들 이문원원을 불러 문과 급제도 시키고 벼슬도 내렸습니다. 이문원은 마음만 먹으면 권세를 부릴 수 있고 치부도 할 수 있었지만 정조에게 사사로운 청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임금이 불러 무슨 청이 없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주신 벼슬도 과분한데 더 무엇을 바라겠사옵니까? 다만 어려서 서울의 양자로와 농촌의 인심과 물정을 모르니 신에게 작은 고울을 맡겨 주신다면 가서 백성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문원이 현재 직급보다 낮은 고울 수령을 자원하자 정조 임금은 그 뜻을 가상하게 여기고 전라도 어느 조그마한 고울의 군수로 내보내면서 엄히 말했습니다. 그대가 백성을 잘못 다스리면 크게 벌할 터이니 실수 없이 잘하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이문원의 목적지에 도착해보니 온 고울에 글 못하는 원님이 온다고 소문났고 아전들은 이 기회에 사또를 휘어잡을 국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사로 올리는 소지에 어려운 한자를 골라 쓰고 글씨도 알아보기 힘든 초서로 흘려 써서 바쳤습니다. 사또가 실수하면 권위가 떨어짐으로 그걸 약점으로 삼아 아전들의 세상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지요. 그걸 모를 리 없는 이문원은 속으로 괘씸하게 여기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소지를 다 읽는 척하고 난 다음 제사를 받아 적으라고 말했습니다. 형리가 붓을 들고 엎드려받아 적을 준비를 하자 사또 이문원은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홍당이라 적어라. 얼토당토하는 지시에 형리는 사또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황송하오나 홍당이란 글자는 처음이옵니다. 그래? 그런 글자도 못 쓴다는 말이냐? 그럼 바스락이라고 쓰거라. 듣도 보도 못한 한자 바스락을 적으라니 형리가 더욱 기가 찼서 멍하니 사또를 바라보자 이문원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늘 쓰는 말도 받아 적을 수 없다니 내놈들이 수십 년 배웠다는 글자는 대관절 무엇이란 말이냐? 이렇게 쉬운 글자도 못 쓰면서 어떻게 아전 노릇을 한단 말이냐? 형리를 비롯한 아전들이 쩔쩔매자 사또가 이어 말했습니다. 우물 정자 가운데에 점 하나 찍으면 홍당자가 되고 초두 밑에 뱀사자를 쓰면 바스락이 되지 않느냐? 우물에 돌을 던져서 나는 소리가 퐁당이고 풀 속에 뱀이 기어가면 바스락 소리가 난다는 점을 감안한 임시 변통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글자는 본시 말처럼 사람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일진데 너희들이 잘 쓰지 않는 한자어로 누구를 농락하려 하냐고 호통 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용서할 테니 이후 잔께 부리지 말고 소지는 업문으로만 올리거라. 이처럼 신임 사또의 기지 넘치는 처사와 추상 같은 호령에 그날 이후 아전들은 허튼 수작풀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울에서 아전 행패에 따른 폐단들이 사라지자 백성들은 이문원원의 선정을 칭송했고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정전은 임기 마친 이문원을 내지구로 불러들여 홍문관 교리로 영전시켰고 앞에 밝혔듯 전라도 경시관을 맡긴 것입니다. 구독 및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